이 겨울, 이 쌀쌀한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먹어야 될 음식, 대방어회! 대방어회요! 상어당! 와, 덮은 어부! 진짜 먹을 거 많겠어. 겨울철에 지금 기름이 쫙 올린 방어를 먹는 거는 어떤 그 참치를 먹는 것보다도 그 생선의 고소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와, 바로 온다, 바로 와. 자, 우리가 두 번째 맛볼 음식은 말이죠. 네. 바로 깡쩡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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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당정느품이의 그런 느낌이네. 평소 먹던 깡쩡니보다 부드럽네. 송식이가 두려운 향입니다. 팍 들어왔어. 그리고 살이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웠어. 처음 먹어보는... 그렇지. 아주 즐거운 식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